이 중공국가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연포를 갖다가 조작했던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했고 지금부터 다섯 번째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신라 삼국통일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삼국통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냈는데 거기서는 통일신라라고 했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달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해서 국립중앙화물관에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전시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국통일이라는 말에서 삼국이 빠진 겁니다 이거 사실은 간단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발해가 서서 남북국 시대가 생겼다는 얘기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면 발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중공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삼국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국통일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그건 잘못하면 소위 동북공정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그래? 네 삼국통일했어? 그럼 어디까지야? 동일한 땅이 그거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발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고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우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고조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 다음 고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동일신라하고 남북국시대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통 삼국통일의 의의라는 말을 저희들 또 대학 입시 때 써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초의 민족통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우리 민족통일이면 그 이전에는 통일된 역사가 없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고조선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통일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사교과서는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 민족통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리대 민족통일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교과서에 나온 소위 지도입니다 남북국시대 그러면 신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평양 밑에 대동강 이난만 신라인 거지 북쪽에는 발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만 먹은 겁니다 이건 우리 땅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반드시 발해가 우리 역사가 되고 남북국시대로 가야지만 발해가 만일 가버리면 그때 이미 38선이 존재해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삼국통일이 하는 문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 의지가 있느냐 있었느냐 제가 역사학자로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역사에도 삼한통일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만지난 변환 그럼 삼국통일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에 보면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리 멸망시키고 그러고 나서 신라를 쳐들어갑니다 신라가 이뻐서 신라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신라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를 쳐들어갑니다 서린기가 쫙 쳐들어가니까 문무대왕이 서린기에게 671년 7월 26일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대왕이 서린기의 편지에 답하여 말하였다 태종무요랑이 김춘추가 당나리에 들어가서 김춘추인 태종무요랑이 선왕이죠 문무대왕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정관 22년에 아주 해까지 분명히 나옵니다 중국에 들어가 태종문 황제를 직접 배우고서 은혜로운 칭명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황제가 칭명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고구리를 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끌림을 당해서 매번 침략을 당하여 편안할 데가 없음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땅을 다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평양 2남은 우리의 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당나라와의 서로의 약속 때문에 당시 평양 2부까지 쳐들어갈 생각은 신라는 처음부터 없었고 당나라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이런 이용대 삼국사기 7권 신라봉기 그러면 아까 문무대왕이 했었던 삼국사기 신라봉기 문무왕 11년에 했었던 편지 보세요 다시 말하면 김춘추가 가서 당나라 황제하고 밀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밀약을 깨고 신라를 쳐들어오니까 문무왕이 설인규한테 이렇게 밀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밀약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바가 아니고 보배와 사람은 나도 가지고 있다 당나라 황제 얘기입니다 나 땅 많이 있어 보배 이거 나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두 나라를 바로잡으면 다시 말하면 백제와 고구리를 다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 황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는 계책을 내려주시고 군사행동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밑에서 쳐라 그래서 고구리가 멸망한 거예요 신라 백성들은 모두 은혜로운 증명을 듣고서 사람마다 힘을 기르고 집집마다 쓰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같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땅을 평양 이남 것을 먹으려고 합니까 약속 지키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우리 신라는 삼국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화랑정신을 가지고 해서 고구리를 멸망하고 이렇게 삼국통일을 했다 그러면 정말 고구리를 멸망하고 삼국통일을 했습니까 고구리 땅에 한 치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평양 이남만 차지했다 이게 이게 삼국통일입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고구리 신라 백제가 있는데 조카한테 한 7살 먹은 조카한테 세 개 나라가 있었는데 백제땅하고 백제만 해서 실당 합치고 이건 하나도 못 차지했다 이거 삼국통일이냐 아니냐 이때 얘가 뭐라고 그럴까요 당당이 귀는 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삼국통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발해 문제하고 연관시키지 않았을 때 우리 역사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공정에서 소위 중국의 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들고 발해를 자기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번 연표에 나온 거예요 이제 자기 국사예요 여기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무슨 놈의 통일입니까 이게 이것만 가지고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쪽에서는 그래 그건 삼국통일이 아니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이게 북한 정권을 홍어하는 거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양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국통일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 고려가 민족의 대통을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평양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고려가 정말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의 국경선입니다 천리장선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여진이 있었고 거란이 있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에 고려의 고려가 전 우리 역사를 통일했다고 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고 똑바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리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걸 또 고려는 통일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평양에서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를 보면 고구리 땅이 한때 한강까지 내려온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고구리 백제가 이만큼 큽니다 백제도 굉장히 한때 평양성을 육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백제도 그 다음에 신라가 가장 컸을 때가 백제가 있을 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울령비, 황초령비, 부간산비 해서 여기까지 쳐들어갔었어요 이때 신라가 가장 컸어요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는 통일신라는 이만큼 소위 말해서 한초령비, 마울령비도 차지하지 못한 여기가 국경이었어요 평양 밑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발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정말 삼국통일을 신라로 해버렸을 때는 우리 역사는 완전히 반쪽이 이때부터 이미 대동강이 이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그쪽에서는 파고든 거예요 중공학자들 이 점을 파고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신라 통일이고 삼한 통일이다 발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해가 빠진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삼국통일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그때 삼국이라는 말은 보통 호구리, 신라, 백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삼국통일이 않고 그냥 신라 통일이라는 거예요 신라에서 통일한 삼국이라는 것은 옛날 만신한 변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1987년 대한제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은 1910년까지 명칭의 번석국이다 자, 우선 명나라 때 조선왕조를 보면 이건 지금 바이두 백과의 조선왕조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조선왕조는 이시조선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이조라고 한다 조선반도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통일본곤왕조다 개국후광이상계 국가경연이 뭔지 아세요? 대명천지 큰 명나라가 하늘과 땅이다 대명천지 숭정 1월 숭정은 명나라 황제의 연호예요 명나라 황제가 해와 달이다 이게 조선의 국가격연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포탈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진짜냐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명천지, 숭정 1월이라고 아예 돌에다 박았어요 돌에다 박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송시열이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숨어서 명나라를 사모하면서 쓴 글이지 이게 무슨 조선왕조에서 격연처럼 쓰고 있다 이런 소위 역사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것은 역사를 훔쳐다가 완전히 아주 역사를 갖다가 천덕구르기로 만들고 그냥 어디다 쓰레기통에 쳐박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종봉관계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와의 번속국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경국대전이라는 걸 많이 썼는데도 법률도 명나라 대목률을 썼다 대목률을 썼습니다, 쓰기는 그러나 초기에 그렇게 쓰고 그걸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해서 많은 법률을 생산해서 우리가 썼었던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에서 딱 들어가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걸 내가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중국 번속국인 조선에 대해서 서한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 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번속국일 뿐이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무슨 한복이 어쩌니 김치관이 이런 것은 지협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을 통째로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청조가 일어나자 나기 이전 조선과 명조는 전통적 종봉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명나라 홍무 원년 주원장은 사실을 보내 조선에 옥세를 내리고 이로써 두 나라 사이에 종봉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500년 동안에 명나라와 청나라 두 나라가 들었습니다 두 나라 다 두 나라 모두에게 소위 번속국 노릇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됐느냐 독립을 했느냐 조선은 1895년 시모네스키 조약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비로소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러한 시모네스키 조약을 해서 조선을 거의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준이 바로 되자 바로 조선을 침략하고 이어 중국을 쳐들어오는 가보정장을 일으켰다 이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청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청정부가 일본과 마관조약이 이게 시모네스키 조약입니다 1899년을 맺어서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청주와 조선의 종봉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냐 종봉관계니 이런 것은 좀 심합니다만 우리가 청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소위 콘트롤로 받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문은 일본에서 독립에서 세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립문은 원래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걸 맞이하는 영은문이었어요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명나라 청나라한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정말 소위 사대를 하면서 썼던 문인 거예요 거기에서 독립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구렁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칙사 대접한다는 얘기 아실 거예요 청나라 명나라에 칙사가 오는 것을 얼마나 대접하느냐 그냥 압록강 건너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위 장관급이 가지고 다 모셔옵니다 그리고 영은문에 직접 왕이 가서 황제의 칙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칙사가 왔다 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칙사 대접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독립문이라는 것을 진짜 일본에서 독립한 게 아니라 명나라 청나라에서 독립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도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중공이 침탈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죠? 옛날 조선 BC 2333년부터 당구조선은 없고 그다음에 기자조선과 인만조선은 자기 역사고 그다음에 BC 37년부터 AD 668년까지 고구리 자기 역사고 지금 다 나왔죠? 고구리 이미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발해 668년, 927년까지 침탈당했고 그리고 63년도 당나라가 신라의 계림도독부를 설립합니다 이것은 1991년도에 이 모든 지도는 중국 역사 지도집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91년도에 담기양이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집인데 보세요 여기 금성의 계림주 도독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자기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지도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평양까지 전부가 다 당나라의 영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바드 대학 가서 교과서로 둔갑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리는 5대 송, 요, 금, 원, 명청, 정본관계 명청관계 아까 봤듯이 전부 변속국 이게 지금 소위 중공이 우리 역사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파헤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아니면 정병국으로 만들었는지를 식민지국, 반식민지국가로 만들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개들이 침탈해가지고 가져다가 자기 역사로 만든 것 BC 2333년에서 발해갈 멸망한 AD 927년까지 3260년이 완전히 중국 역사로 가버린 겁니다 중국 역사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623년 계림 도독부가 생기면서부터 시모네스키 조약이 맺은 1895년까지 1272년까지는 본속국가입니다 본속국가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반식민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독립문입니다 이것은 1897년에 세웠어요 1897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몽계 1905년부터 시작했고 완전히 합병을 한 게 1910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고종 31년이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자주 독립의 결의를 다짐하려고 소위 청나라 사신들이 영접하여 사도외교의 표상으로 됐던 영은문입니다 이게 영은문입니다 이 영은문을 헐고 거기다 독립문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새롭게 역사를 보고 우리 역사를 지켜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사실은 자 마지막 문제 7번 주석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조그맣게 뭐가 달랬어요 이게 지금 전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조그마한 게 뭐가 달랬어요 이게 뭐냐 이 연표 내용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였다 전부 바꾸어 놓고 나서는 이것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한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중공의 인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서 스스로 고구려 발해 역사는 한국사라고 하지 않았구나 다 빼버렸으니까 고구려 발해는 중공의 역사 이것을 갖다가 최고의 국내 역사 교육 현장으로 써먹는 겁니다 이 전시회를 그러면 이걸 갖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고치고 사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싹 치워버린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싹 치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치웠다고 해도 이거 다 사진 찍어놨고 이미 교육을 했고 다 끝나가는 판이에요 다 했고 그 다음에 만약 도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전시를 하면 도록이 나옵니다 도록 틀림없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건 아직 역사에 남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여기서 요청을 합니다 도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만약 도록이 있었다면 이 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이걸 치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라 그래서 한국중앙박물관은 동북공정에 부용했다고 한 겁니다 제가 자기와 알았던 못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책을 내면 교정을 봐서 내야지 처음에 초고를 내가지고 인쇄소지 몇 개 넣어지고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교정도 안 봤다 그러면 전시를 해서 전시에 연표가 나오면 주었던 사람이 확인을 해야죠 우리 대사관도 있고 물론 만일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수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대사관도 있고 수많은 신문특파원도 있고 물론 느끼지만 그래도 중앙일보 특파원이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알게 됐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자들을 포함해서 중공이 우리 역사를 훔쳐서 국사로 만들었던 걸 몰라요 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중공의 국가박물관에서는 절대 고구리 발해가 한국사라고 한 것을 붙일 수가 없고 전시회를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못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왜냐 그 두 나라는 이미 자기 국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그러지 자기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이것을 왜곡이냐 침탈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곡이라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잘못 비틀어서 역사를 쓰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구리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조차도 내가 역사 침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용어 쓰시면 안 되고 왜곡이라고 쓰셔야 된다고 심지어는 내 논문을 실어주지 않아요 침탈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좋아요 왜곡이나 하고 아직 침탈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또는 그렇지 않다고 애써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제는 현실과 사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동북공정 어디까지 갔는가 동북공정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훔쳐간 역사를 국사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여유 있는 리잔수를 보세요 중공에서 다섯 번째 서일이라는 리잔수가 와가지고 고려 발회를 뺀 연표 논란에 대해서 발생이 말았어야 될 일이다 라고 아주 대접받고 갔어요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 참 감축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런 거 보니까 인재 안 할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 보면 중국 국가박물관 고구려 지운 연표 철거했다 중국 일본 연표도 다 같이 철벌했어요 그런데 와서 높은 사람이 아 그건 안 일어났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딱 철거했다고 해서 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남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중공은 적당히 무모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중국 공산당 서열 5위 리잔수가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이미 중공의 역사가 되었으니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공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 늦어도 50년 지나가면 고구리 발해 역사는 자연히 중공 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용히 보내는 것이 일반화시키고 자기 것 되는데 시비 안 거는 것 그 시비를 없애는 것 시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서 5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구리 발해 다시 말하면 대동강 이북은 완전히 중공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3월에도 그렇고 비가 터져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바로 조용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지나고 나서는 절대 한 달 이상 안 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걸 문제 삼을 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도 그렇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고 또 관련 동부 역사재단도 그렇고 누구도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천 역사를 탈취등하고 문제 제기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묵적인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50년 뒤에 가면 현실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역사학자들조차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느 살 우리는 대동강 이난만 갖는 역사를 갖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공의 역사침탈을 소홀히 아는 것은 중국이 역사침탈을 마치고 그 결과를 홍보하고 실형하는 단계에 온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모를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동북공정 백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학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일본에게는 당당하면서 중공에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우선 실질적인 현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3월 1일 날 행사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더니 JTBC에서 소위 탐사프로에서 최고의 프로라는 JTBC 이기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방송국이 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고 한 달 내내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치 도둑과 전파 공정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고구리의 역사가 중국화됐다는 것은 통체로 빠져나가봐요 방영을 못 했어요 제가 이걸 딱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아마 방영을 못 할 겁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JTBC에도 중공의 자본이 많이 심투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지 그러는지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PD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PD나 이기현 씨나 이런 분들이 안 내보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 JTBC 자체에서 마지막에 마지막 내일 토요일날 나갔는데 금요일 저녁까지 아직 제목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제목으로 그냥 토요일날 나갔거든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3월에 또 보도자료를 냈더니 TV조선 보도본부 탐사단에서 또 와가지고 그날 당일에 와서 전부 촬영하고 TV조선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인터뷰하고 다 했어요 전부 제작이 안 됐습니다 사무실의 서울경제 편집국에서 선임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취재를 했어요 몇 시간을 결국 신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좀 지쳐있는 편입니다 지쳐있는 편이고 그냥 손을 놓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끓는 물 속에 개구리 같아요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대요 그런데 천천히 뜨뜨뜨끈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69년 영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실험에서 독일의 생리학자 프레드릭 골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뇌가 없는 뇌가 제거된 개구리는 서서히 끓는 물에서 탈출하지 않아요 뇌가 온전한 개구리는 25도시에서 탈출할 시도는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이나 역사학자나 정부나 정치인이나 정말 우리가 뇌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나라가 삼천년 역사가 날라가버린데도 I don't believe it's getting warmer than here Why do you ask Fred, Fred?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백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백성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았어요 아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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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